응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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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응 뭔가 느껴졌는데 엄마는? 응 방구 깼어? 응? 방구 깼어? 방구 깼어? 응 또 딴 거야? 응 이따 확인해볼까? 응 확인해봐 응 이따 목욕하자 응 목욕하자 응 목욕하자 응 이따 목욕하자 엄마와 아빠 같이 목욕하자 어유 똥쌌나? 똥쌌나? 무슨 냄새가 올라오는데? 응 냄새 아니야? 오 냄새 맞아? 응 똥쌌어? 응 응 응 응 똥쌌나 보네 응 이따 목욕하자 아 이뻐 목욕할 시간이 됐어? 아이 좋지 응 대인이 좋아하니 목욕하자 응 응 목욕하자 응 대인이 목욕 좋아하지 응 못쓰게 사는거 좋아해 응 응 좋아해 응 응 어제 밤에 목욕 못했잖아 응 오늘 같이 하자 목욕 응 목욕하자 응 똥쌌다 응 냄새 났는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똥이 먼저 또끼들이 갈아야겠다 그치 응 흐흐 응 흐흐 흐흐흐 흐흐흐 응 응 응 응 응 응 나도 말하는거야 대인 응 아이 귀여워 Au 으응 응 너 목욕가자 엄마라 응 엄마가 목욕시켜줄게 복지? 응 흐흐흐흐흐흐흑 감사합니다.